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구 아 진짜 없어졌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만약에 지면 부캐하고 이기면 계속할게 항상 해피해피 적팀에 있네 야 항상 해피 적팀에 있네 캠프라면 어떡해 데이드 미드도 한 번 가주지? 야 개첨왔네 그냥 아주 복락 대패드지 그냥 왜 안맞아 왜 안맞아 가만히 있어봐 생각좀 해 보긴 뭘 해 헤헤 모두 계획된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나이스 아우 잘한다 아 나 징크스 하면 견제해야 돼가지고 싫어 베인같은거 하면 견제 안해도 되잖아 그냥 맞기만 하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징크스 하면은 씨바 견제해야 되잖아 너무 싫어 그게 나는 맞는게 편한데 그냥 Now 그리고 또 나 나는 신경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애네 아아 견제하는거 너무 힘들다 많이 했다 근데 내 연주에 모두 초대해줄게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빌지 저 큰 몸으로 씨발 어떻게 빌지 저 큰 몸으로 어떻게 빌지 저 큰 몸으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질을 자취했습니다 가리는 바보 쭈먹밖에 몰라 쭈쭈쭈 못잡을거 같은데? 음 미쳤다고? 내가? 어머!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대 대기 네 밸드 정말 많지 흥 별 이유는 없어 크흫 총알 남기라니 너무 좋아 쇠 차이가 20개 나거든요 지금? 어 이 정도로만 계속 가면 될 것 같아 만화 좀 알껴야겠다 저거 왜 덫이 안걸리지? 빨리 던졌는데 더 빨리 던져야 되나? 바이올린 가방엔 뭐가 들었게?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아 이런 30개 차이나거든요 CS? 다 먹어도 한심할 것 같은데? 아 어 아니 20개 정도 차이 나네 20개 정도? 20개에서 30개? 정도? 차이? 뭐 끌어도 알리가 나 밀어버리면 끝나가지고 아 2개 놓쳤어 CS 쟤 모빌을 첫템으로 통제 잠시만요 자 그렇지 체크 해치울드 1개 엔 Q. 이런로 뭐 캐리 해준다더니 똥을 쏴 뒤로 나뉘시네 질러도 소용없다니깐? 혜인님 캐리가? 바위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총들한테는 비밀이야? 아 버전 끝났어 시애 차이가 두 배라서 미싸도 안 죽겠는데 저거? 안 맞겠는데? 맞으려나? 맞았다 나이스 버프 내가 캐리 해야될 것 같은데? 잘하면 옆에 아소오도 잡았는데 딜 좀 넣어보지 내 벨트 정말 많지? 별 이유는 없어 내가 이렇게 보술 발라놓으면 내가 미래를 예언해줄게 이제 보술 이렇게 발라놓잖아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우리팀 똥에 의해서 루시안이 나만큼 커 내가 인피 스태틱이 나오면은 아마 쟤도 인피 스태틱이 같이 나올거야 아마 내가 인피 스태틱을 올리게되면 쟤는 인피 뽑을까 말까한 템을 갖고 있을거야 분명히 어 왜냐면 내가 지금 개, 개 똑바로고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30분쯤 되면은 이제 쟤는 나랑 똑같은 창을 보유하게되고 우리팀은 어 헤베지 아 내가 원조 맞으면 안됐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흐흐흐흐흫 안되지 먹고살아야지 나도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나 이길려면은 이 뽀탑을 밀어버리면 못 이긴단 말이야 절대로 루시안 못먹게 해야돼 땡 네 내가 싱크스다 왜 깊은 나빠? 엇 야 야 올트라 메가캡종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 어 그나저 ECS 이 얇 왕 하 야 뭐 아 똥 죽인다 벌써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 지면은 오늘은 좀 생리 안 좋은거 같으니까 부캐할게요 부캐 부캐도 어차피 다이아니까 부캐도 마스터 티어 올리지 뭐 5 시청자 라이브 랩 랩 세레마리 랩 랩 랩 랩 저거까지 잡으면 이득인데 안되네 나 미쳤어 의사도 그러더라고 모두 계획된거야 판독 떠내봐라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도전 미쳤다고? 내가? 아직 누굴 안만나보셨네 얌전하게 놀아볼까? 막 이래 도전 뭐라고? 안되려 죽고 싶지도 않고 도전 뭐할 차례였더라 도전 아... 돌겠네 이거 타워 못 막아 나 쓰레쉬가 올라갔어 내려왔어야 되는데 쓰레쉬가 내려왔으면 내가 타워를 그냥 막았을텐데 올라가서 쟤가 내려와야되는데 바보 아니야 저거 완전 도전 아... 그만 죽어...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싹 날려버리는데 생각 떠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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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선다고 이제 왜냐면 우리팀 지고 있고 저긴 이기고 있으니까 본 내꺼야 본 위 이제 곧 따라와 어... 글골 때문에 루샨이 이제 저 팀에서 타워 이득 챙기고 용 챙기고 막 이러면은 곧 따라와 루샨이 내 팀 타밍하기에도 저쪽 복권이 더 좋아 나는 앞으로 못 나가잖아 이제 여기 밀고 여기까지 못 나가거든 나는 근데 루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밀 수 있어 우리 타워까지 건들 수 있어 루샨은 커 끝 또 돌이겠네 돌겠어 가만있어봐 시작 좀 해 흐어 몽 하음 미쳤다고 PhD는 만나 보셨네 q 다른 나만 누릴거야 애들 내가 딜이 해포탄이라 나만 누릴거야 아마 내가 집가서 2컵 올리면은 루시안도 템을 쭉쭉 올릴거야 그냥 비슷하게 THI도 이제 2배 났던거 슬슬 좁혀지고 아 이젠 답이 없지 동조야 정신터여 동조야 정신터여 나름 미친 경주를 떠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넌 할 수 있어 아 베인 왜 저러냐 아 베인 왜 저러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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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저 부캐하러 갑 저 부캐하러 갈게요 그냥 저 부캐할게요 그냥 아 플래시로 걷어차는데 어떡하냐 막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플래시 두 명 쓰고 따라한거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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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같은 애들 올라가면 안돼 루시안같은 애들이 올라가야지 안그래 얘들아? 루시안같은 애들이 올라가야지 나랑 똑같잖아 템 어? 루시안같은 애들이 올라가 나같은 애들 올라가면 안돼 난 시발 그냥 찌끄러져 있을게 다이아에 루시안같은 애들이 올라가야지 시발 내가 뭔데 올라가 다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다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던져줘 뭐라고 안들려 듣고싶지도 않고 어? 에이 씨발 진짜 나만 너무 노리네 노골적으로 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야 이러면 진리스로 뭘해야되냐 아 밀어주지 좀 빨리 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들어오면은 서포터 아 됐다 졌어 이거 못이겨 슬레이시님 한번만 지켜줘요 이기고싶으면 썰이나 끔하고 됐어 뭐하냐 이거 다른 총들한테는 비밀이야 근데 진짜 이런 나는 좀 심해 그리고 티물이 좀 심해가지고 그냥 다이아에 있는걸로 만족해야지 뭐할 차례였더라 뭐할 차례였더라 아아아아 깽판칠 차례였지 아 또 뭐해 얘네 좀 이기고있는줄 알아 우리 씬들이 뒤에 2신호 오겠다 그게 잘 안되네 이럴줄 알았다 이럴숄 알았다 홀 형님 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구 아이고 아 또 나한테 던질거같은데 저 미친새끼들 아아 정신 나간거같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미친거같애 미친거같애 애들 봤어? 플래시로 차는거? 야 나 진짜 정신 나간거같네 야 이렇게하는데 어떻게 이겨 니가 갱플 안했으면 이겼겠다 그니까 지금 할만하니까 니가 샤쿠같은거 했으면 할만한게 아니라 유리했겠지 아니 난 모르는 애가 저러면 상관없는데 예전부터 친하고 아는 애가 저런거 모르니까 좀 어 속상해서 말하는거지 아이고 여기 에덍 렛 가세기 아 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